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짧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대신 그만큼 또 스펙타클 하긴 합니다. 강력해요. 그리고 뒤에 땜빵용 사연 하나 더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누이의 불륜 때문에 저희 남편이랑 시아버지 모두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팍 잘렸는데요. 아니 이런 시매부가 정말 인간이냐고요. 원제 시누이 불륜으로 저희 남편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 급해서 글 남기는 건데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시매부 소개로 회사를 들어갔어요. 이쪽에서 나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매부가. 여하튼 그렇게 했고 내년이면 벌써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번에 글쎄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이유는 바로 시누이의 불륜 때문인데 그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다 뒤집어진 거죠. 참고로 시매부는 이미 수신을 완전 거부한 상태고요. 모조리 차단. 또 저희 시아버지도 원래 경비를 잘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두 사람 모두 잘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다 시누이 불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 그래요. 바람을 피웠으니까 당연히 밉고 분노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혼당하는 거야 저도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신호의 하나 때문에 잘 다니고 있던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해코지를 한다는 게 정말 시매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틈은 줘야지 계속 연락도 안 되고 미치겠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저기요 아주머니 그 다급한 마음은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책임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잖아요. 피해자인 시매부가 아니라 불륜이란 죄를 저지는 더러운 가해자. 이네 신호의 탓을 해야지. 왜 이러세요? 2번 신호의 남편 덕에 쓴이 남편 취집도 하고 시아버지도 경비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신호의가 바람을 피웠고 그러자 분노한 신호의 남편이 연락도 안 받아주고 신호 남편 속이로 들어간 회사에서도 잘린 거다. 이거 맞죠? 뭐야? 아니 왜 여기서 신호의 남편 탓을 해? 미친 니네 신호 탓을 해야지. 3번 아니 본인 딸내미를 상관적으로 키워놓고 사위덱을 계속 보겠다는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 대체 불가할 정도의 유능한 직원이었다면 이렇게 한 번에 팍 해고를 했겠냐고 엄청 무능한 사람이지만 소개해주고 데려온 심혜부의 얼굴을 봐서 그냥 꾸역꾸역 데리고 있던 건데 이번 기회에 잘됐다 싶어가지고 팍 자른 거지. 4번 아무리 그래도 일만 잘했다면 이렇게 잘리진 않았을 거예요. 쓰리 남편 진짜 어찌가니도 능력이 없나 보다. 어쩌니? 5번 보니까 바로 알겠구만. 시아버지랑 쓰리 남편은 말이지 낙하산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기저기 거듭먹거리며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닌 거구만?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팍 자르냐고. 됐으니까 엄한 사람 놔두고 네 신호이나 원망해 이 아줌마야. 6번 어? 아니 신호이 때문에 다닐 수 있었던 회사를 이제 신호이 때문에 쫓겨난 건데 뭐 문제 있어요? 7번 삭제된 글입니다. 여기에 댓글을 쓰니까 달았어요. 아니 장난해요? 갑자기 무슨 감사 타령이에요? 예상해보건대 그거랑 별개로 감사가 나왔고 네 남편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일을 너무 못해서 잘린 게 아닌가 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제가 처음에 땜빵이라고 했지만 다루고 보니까 이 사연도 절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원제 남들 보는 앞에서 잘 보이려고 우리 아이를 학대했던 남편 남편이랑 미친 듯이 싸우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진정이 안 돼서 이렇게 걸을려봐요.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는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평소 너무 예민하고 까다로운 타입이라 또 겁도 많고 다른 아이들보다 가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뭔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원래부터 아기때부터 그런 성향을 좀 보였어요. 저희 아이가 먹는 건 오직 흰쌀밥과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이고 기타 양념류, 고기 이런 건 되게 싫어해요. 식감을.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 다 빼고 먹여왔는데 이번에 결국 큰일이 터졌어요. 얼마 전에 남편 지인들과 또래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메뉴가 고기구이였고 반찬도 죄다 김치류 같은 그런 양념들밖에 없는 거야. 그런 어른들만 먹는 그런 식당을 데리고 간 거예요. 글쎄. 결국 저는 아이한테 먹일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맨밤만 먹이고 있었는데 이때 남편 지인 중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드러나봐요. 자꾸 저희 아이한테 이거 먹어보라며 고기를 권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이 사람이 고른 식당이었는데 딱 보니 알겠어. 자기 아이들만 좋아하는 메뉴였다고. 그 집 아이들은 잘 먹는 거. 그러니까 지들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 입맛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죠. 거기다 저희 아이는 고기는 안 먹는다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아이한테 이거 맛있어. 꽁꽁아.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저희 아이 밥그릇에 결국 고기를 올려버린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되게 깔끔한 편이라서 자기 그 뽀얀 흰쌀밥에 고기 양념이 지저분하게 묻으니까 당연히 싫었던 거고 결국 꽥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이가 그래요. 자기 몫을 남이 건드리거나 망치면 되게 싫어하고 워낙 예민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아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더 싫어하는 고기 양념이 밥에 묻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지만 그냥 참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꽁꽁아 삼촌이 미아래 울지마 이러길래 참은 거고 저도 그냥 아이를 달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였죠.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 미친 인간이 우는 아이를 강제로 밖에 데리고 나가서는 정말 치룩하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모습 저도 처음 봤고 당연히 아이도 처음 본 거죠. 그렇게 처음 당하는 폭언 같은 분위기에 그냥 오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PTSD가 온 듯 했고요. 저는 우리 아이의 그 다친 마음을 달래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럴 새도 없었다고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당연히 그 모임 분위기도 바로 쌓여졌고 저희는 아이 때문에 그냥 먼저 집으로 왔는데요. 그리고 미친듯이 싸웠죠. 벌써 며칠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냉전 중이고요. 또 아이를 괴롭힌 그 지인도 아직까지 사과가 없어요. 남편 역시 본인이 그 모임에서 잘 보이기 위해 아이한테 대단한 아빠라도 되는 것처럼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 아이한테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마음 여린 아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계속 자기 방에 콕 틀어박혀있고 진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걱정이고 미치겠어요. 원래도 예민했지만 또 그만큼 영미난 아이라 언어 능력도 반에서 가장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렇기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폭언을 당한 그 경험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게 확실해요. 남편은 제가 봤을 때 교육을 위해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지인 기분 나쁘지 말라고 그런 오바를 한 것 같거든요. 나 진짜 분논과 치밀어 미치겠고 아직도 진정이 안 돼요.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 정말 혼신을 다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 1번 와 님 남편 완전히 미쳤네요. 진짜 아빠도 아닙니다.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반드시 꼭 이혼하세요. 제발이야. 2번 아? 아아? 아니 지금 내가 뭘 읽은 거요? 저기요. 너무 과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글만 봐도 애를 얼마나 상전으로 키우는지 다 보이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애가 이렇게 싸가지 없고 까다로운 건 그만큼 부모가 과보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애들 좋아하는 메뉴 골랐다고 지금 단단히 삐진 것 같은데 정말 미쳐서 이런 겁니까? 예? 보통 아이들 고기 다 좋아해요. 아무리 봐도 배려있게 잘 고른 것 같은데 네 새끼가 그렇게 유별난지 상대가 어떻게 알아요? 게다가 엄마라는 여자는 이런 본인 아이한테도 막 쩔쩔매는 인간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겠죠. 어떻게 아냐고 그걸? 3번 뭐야? 아니 정말 미친 건가? 아이들 대부분 고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골랐겠지. 아니 그리고 식당 고르는데 예민한 네 아이 입맛만 고려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정그러면 네가 알아서 먹일 거 미리 챙기든가 아니면 네가 고르든가 그것도 아니면 나가서 두부라도 하나 사오든가 했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네 남편이 화를 낸 건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그래도 어미라는 여자가 별난 애새끼를 유별나게 키우니까 참고 있었는데 거기서 눈깔이 확 본거지. 아! 4번 딱 봐도 아이가 엄청 까탈스럽고 결백증 증세도 보이는데 이거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애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니들 우리 애 기죽이지 마. 이러고 자빠졌네요. 아휴 그래 금쪽이가 왜 금쪽이겠냐. 5번 야 얼굴 본 적도 없는 남의 자식을 좁해버리고 싶다고 느낀 건 삶에서 내가 오늘 처음 본다. 처음 느껴! 깔깔깔깔깔. 아마 유치원 선생도 엄청 싫어하고 있을 거다. 두고 봐. 6번 보니까 아이가 되게 예민하고 편식도 심하네요. 특히 고기나 양념 맛도 싫어하는 걸 보니까 자극적인 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본인 물건에 엄청난 집착까지 약간 자폐가 의심되는데 정말 걱정되니까 당장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아빠가 혼낸 거 그게 무서워서 운 게 아니고 아빠 그 큰소리에 자극이 심하게 와서 넘어갈 듯 운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절대 아닐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한번 데려가봐요. 이거 진심입니다. 7번 저기요 아줌마 나도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이건 자기 의사 표현이 능통하다. 이겁니다. 저런 상황에서 빽 하고 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저래서 속상해요.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건 이래서 먹기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짜 말 잘하는 애를 아직 못 봤나 보니 어른들이 쓰는 말 소름돋을 정도로 잘 씁니다. 엄마가 시키는 워크북 잘 따라 쓰고 또 읽어주는 책 잘 따라 읽는다고 그게 어느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라. 저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 태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 3살 쯤 된 아이인데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십몇 개월 때부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어른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기 전에 못 믿을 겁니다. 진짜 이 아이는 인생 2회차가 아닐까 그 정도입니다. 한 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귀여워요. 8번. 이야 자식을 진짜 알같이 키우는구만.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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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일. 9번. 이미 다른 댓글에도 나온 말이지만 자폐검사 이거 무조건 받아보세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쓴 이 아이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 보입니다. 그리고 식품의 질감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그렇고 특정 음식들만 먹으려고 하는 것도 그래요. 너무 걱정됩니다. 그 댓글 이런 소리 나올까 싶어 내 새끼 영민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죠. 쓴 이 본인도 이상하다. 이런 짐작은 하고 있지만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10번. 아니 지금 이거 나만 이해가 안잖아. 도대체 어디가 영민하다는 건가?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일단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또 분노의 대상이 틀렸죠. 흔히 원흉이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저러는 거예요. 시자들 이야기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막 핑계대는 게 나도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리 당했다. 흔히 그거랑 자기 며느리랑 뭔 상관이야. 시어머니한테 그리 당했고 미웠으면 시모 죽고 없다. 그런 묘를 찾아가서 염사를 뿌리라고 그렇게 해야지. 왜 엉뚱한 데 와가지고 난리야.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금쪽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거 보진 않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저의 엉뚱한 데